안녕하세요 오늘은 씬 11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텐데요 여러분들 자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아요 지금 바로 나에게 알아볼텐데요 이제 아기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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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규 왜 이걸 이 이 이 그리고 Before you build a nest, I have to do this. Honey, bring me some bandages. Alright, honey. Here you are. There you go. Now, go and bring me the magic seed. Go, go, go! We will be rich too! How did you build a band? 어떠셨나요? Hưng부는 자연스럽게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밴드를 붙여줬지만 놀부는 일부로 성흥을 만들어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밴드를 붙이는 의도적인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억지로 남을 도우려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그런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재미난 영업 뮤지컬로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그 다음 시즌을 만나보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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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